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우를 뭐 할까? 저는 지금 김재환의 포니테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김재환의 힙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과정이 재밌는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다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과정이 즐거운 편이라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포니테일 뮤직비디오 현장 파이팅! 이건 피처링 안 쓰고 제가 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랩 파트를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어색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제스처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대충 추는 거는 외운 거 추려야 되는데 제스처는 갑자기 만들어서 프리스타일 해야 되니까 막 힙하려고 하는 게 이를 바꾸는 중 도미쿠 단순히 도미쿠 숙소 도미쿠 도미쿠 나 한 번 돌려주면 안 돼요 나 화면으로 내 모습 한 번 봐 도미쿠 도미쿠 가만 가까이 한 번 봐 해봐 하하 오 마치 나 춤은 우주랑 지금 아 컨셉 좋아하고 계세요? 나쁘지 않습니다. 좋아서 하는 거랑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평소에 안 하던 거랑 뮤직비디오 컨셉도 그렇고. 무료가 무시신이 안 하는구만? 이곳은 포니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포니테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왔습니다. 파워풀한 보컬과 펑키한 댄스곡이 댄스 펑키한 브라스 조합이 아름다운 그런 포니테일 곡인데요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낯섭 포니테일 이번 포니테일은요. 제가 만든 곡이고 제 에너지가 가득 담긴 창법의 곡입니다. 멋있는 컨셉입니다. 멋지게 한번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스타일도 소화입일까? 잘 나오겠는데? 제 에너지가 아름다운 노래라 제 엄마랑 생각나게 언제 내 길을 떠난 저의 손 믿을 떠난다 내 젓가락으로 바로 화면을 찍고 화면을 맛있게 놀아 자 한 번 할까요? 자, 선배 댄서분들 착합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스태프분들 너무 착하세요 잘한다, 잘한다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심하지 않는 제니 다 한 치의 프로제도 넘기지 않게 Let's go 적금 함 남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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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환의 포인텔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않습니다! 윈드들이 보시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,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고 활동도 재밌게 우리 윈드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까지 함께 해주신 저희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댄서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주